이 노래는 해금 해석되는 자유 개소리는 out 평균 전의 자유 어쩌면 누군가의 조금 달고 변호한 자유일는지 당신의 판단과 추측이 확실한 신념들이 있는지 당신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동일하다 믿는지 그렇다면 주저 말고 올라타봐 금세 내 것들로 붙여 해봐 각자의 취향추천 얘들은 모차는 불행 아닌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이 노래는 금치된 것을 푸는 것뿐이지 허나 자유와 방종의 잔짐은 부디 구분하기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복잡되는 리듬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떨어지는 정말들은 상상의 자유들을 금주시킨 가동시에 사상의 통일성을 원해 보내 머리 앞에 같이 모이주는 눈을 가리고 이제는 생각에 좌우적지 범해 걱정 논란들은 반난들의 혼란들을 야기시키고 뜻을 틈 없이 생산되네 과연 눈을 금주시킨 건 무엇일까 어쩌면 누리자지 않을까 다 뻔해 노예 번거래 노예 순간신과 편견 전무해 노예 유튜브에 노예 플렉스에 노예 이 기심같아 명이 미쳐나 진해 눈 감으면 편해 모든 게 뻔해 이득에 따라서 뻔히 갈리는 결의 시기와 집주에 다들 말해 논들이 뭐네 서로가 서로의 계속 세를 거는 것들 모름체 정보 예수 나미에 수술로 내려가지 말길 우린 자유와 방종에 차있지만 모두 구분하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복잡되는 리듬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폭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폭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